우리 군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시설뿐만 아니라 병역문화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군교육사령부는 이등병에서부터 지휘관 모두가 참여하는 병역문화혁신 발표대회를 열어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67%는 언어폭력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또 언제나 가능한 언어폭력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언어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해군교육사령부가 지난 24일 병역문화혁신 발표대회를 열어 군 언어 순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병역문화혁신 발표대회는 해군 핵심 가치, 언어 순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통해 장병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장병들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동시에 앞으로 군생활의 방향도 함께 찾습니다. 언어가 순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군생활하면서 실무장병들이나 군무원들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열린 독서 발표대회에서 장병들은 자신의 군생활에 큰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며 공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관으로 생활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교수라는 이 책자를 통해 처음 교관으로 임명되던 순간 다짐했던 최고의 교수자가 되자라던 이 외침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어폭력 또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책. 부대는 이 쉬운 것들의 영향력을 깊이 알고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